사랑보단 나 너보단 me is for sure 근데 널 보면 초콜릿 대위에 마시멜로처럼 평화의 룰원 반전 전 28는 바로 이곳 룰니프타임에서 공개해드렸습니다 50도 올려줬어요 또 상반이 좀 많죠 석리까지 해서 후렴이 있고 핀셔를 다시 또 연결해주셔서 앞에 다 전주 깔리면서 아 그러면 전주 깔릴 때 제 멘트를 아 아니 어 맞아 멘트를 하면은 내가 시작이 되니까 연결성으로 자리 정리를 해가지고 사진 찍고 퇴장 출근 아 퇴근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도로도 뵐게요 끝 안녕 원영인 마닐라 지금 AAA 올해도 MC를 하러 은영이가 마닐라에 왔습니다 안녕 그래서 지금 대본 리딩을 오전에 끝내고 레드카펫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대본 체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3개국어를 해야 하거든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해서 인터뷰도 하고 시상도 하고 해야되는 막중한 역할이 있는데 일본어가 오역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체킹하고 있어요 제 대본에 이렇게 제가 선수 수정으로 있답니다 수정을 이어서 해볼게요 수정을 이어서 해볼게요 휴 오역을 스스로 수정 완료했습니다 휴 정말 장하다 나 자신 그래서 제가 장원영인가요? 아 네 영성경 언니랑 같이 했는데 이런 소소한 장난도 쳐봅니다 볼게요 questo 이 영상에 대한 전쟁은 한최?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한국라마에서 더블 초연가 정리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야될까요? 고객님 한최? 네 여기만 대본 좋아요 진짜 소소 잘ence 고작 disse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 한번 칭찬해 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완료. 이번엔 영어가 있어요. There are many artists representing Asia here today. Is there any particular artists you really would like to meet? 각국을 대표하는 배우분들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캐릭터 밖 본연의 모습도 매우 매력적인 분들이라 역시 대중한 분을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원래 이게 러닝타임이 정말 제일 긴 시상식인데 그래서 대부분 양도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눈에 들기 되게 어려워서 오래 걸릴 텐데 이렇게 대본 양이 어마어마한데 원래는 제가 2명에서 MC를 봤었는데 올해는 3MC 3명에서 봐서 그래도 좀 역할이 분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2명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제 대본이 더 두꺼웠거든요. 이게 1부? 그리고 2부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때도 좀 예쁜 마음으로 기념해보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방에서 오늘도 다 너무 잘 쉬다 와가지고 마닌라 다이브들도 AAMC 듀엘을 통해서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와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곧 필리핀 다이브들도 곧 만나고 MC 원영도 많이 응원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오늘 한국에 들어가서 내일 도착하는데 내일 또 가요대 축제 MC를 봐야 되거든요. 연달아서 MC 스케줄이 있는 MC령인데 우리 다이브가 마음속으로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그 힘이 나한테 닿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도 MC령 연말녕 파이팅! 안녕! 난 이제 드레스룸 행복하러 갈 거야. 안녕! 승완 drove! 아 너무 취 Westman kız 이거 공 boleh 우리가ammen에 겨우겠습니다. credits des from J.NKB 크랭크가 시작이 났습니다. 6시간 동안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원영장입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 기뻐요? 네, 너무 기뻐요. 안녕하세요, 장원영입니다. 3년 연속 MC를 맡게 되어 너무나 기뻤는데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장원영이란 이름으로 상까지 받게 되어 너무나 영광입니다. 여러분, 다들 즐거워? 안녕하세요, 아이브 장원영입니다. 같은 곳을 보고 함께 걸어와 준 아이브 멤버들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또 언제나 우리 편에서 응원해 준 우리 다이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월드투어도 할 예정이니까요. 전세계 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Billy Finn. Thank you, 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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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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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필리핀 다행히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시 한국에서 만나고 월드투어로나 공연으로 또 필리핀 찾아올게요. 안녕, 한국에서 다이브 축제 엠신여원으로 변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아멘